안녕하세요 토플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 토플 스타트업 라이팅의 손다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강의 딱 누르셨을 때 무슨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조금 궁금해서 눌러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어떤 강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우리 토플 과목 어떻게 몇 교시에 나오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1교시 reading, 2교시 listening, 3교시 speaking 그런 다음에 4교시에 라이팅이 나오게 되고요 문제는 딱 두 문제 통합형과 독립형 문제가 나오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? 두 문제? 통합형? 독립형? 이게 무슨 소리야?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나오는 통합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어지는 reading 지문과 listening 지문을 읽고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요약하는 에세이를 쓰는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독립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를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동의하는지 비동의하는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에세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 강의에서 아무래도 독립형 에세이에 중점을 둘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? 선생님 저는 아까 통합형에서 얘기한 것처럼 reading이랑 listening 더 어려운데요?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 독립형 문제가 기본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더 어렵습니다 왜냐? 내가 생각은 있는데 쓸 수가 없거나 혹은 쓸 말이 없어서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가 독립형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형 에세이에 집중을 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게 있을 거예요 어? 그럼 내가 이 강의를 들어야 되나? 그래서 학습 대상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아무래도 여러분들 토플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 토플 스타터를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혹은 아 제가 배워보긴 했는데 조금 오래됐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될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여러분들 혹시 영어에 손을 오랫동안 놓았거나 그쵸? 내가 문법을 좀 많이 배웠는데요 응용은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강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어에세이 이렇게 길게 쓰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영어에세이가 두려우신 분들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거 자체가 저는 문장까지는 써봤는데 요만큼 되는 에세이 안 써봤어요 하시면은 무조건 추천드리는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에세이를 쓰는 법을 조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에세이를 딱 봤을 때 사실은 얘는 문장들이 그냥 마구마구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조금 세밀하게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사실 이 에세이라는 것은 요렇게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락이라는 거는 문장들이 조금 논리 정연하게 소주재문 논증 예증 요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구요 자 이렇게 단락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장을 쓰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문장을 쓰셨을 때는 요런 식으로 한 문장이 주어 동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문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문법 해야 돼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문법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짰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문법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다 토플 라이팅에서만 필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이 문법들을 배우고 문장들 쓰고 끝나나? 아닙니다 저희 에세이 써야 되겠죠? 그래서 제가 단락을 쓰는 부분을 구성을 해봤구요 자 우리 단락을 좀 썼을 때는 어떻게 돼요? 아 이 문장들이 모여서 단락이 됐고 단락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다? 에세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속 시원하게 좀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에세이로 문장들이 구성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강의들을 면밀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보셨을 때는 1강부터 5강까지 보시면 문법들입니다 그렇죠?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문법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 문법들만 좀 배우면 아 에세이 쓰기 쉽다 라고 느낄 토플 라이팅에서만 쓰는 필수 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6강부터 8강까지는요 단락을 구성을 할 건데 제가 되게 아까 생소한 단어들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? 소주 제문 논증 예증 뭐 요런 애들 요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조금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요렇게 단락을 쓰는 구간이 딱 지나고 나면 오잉? 이게 뭐지? 하실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퍼스펙티브 릴레이션쉽? 어 이건 단어인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라이팅 섹션에서는 아무래도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템플릿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문장도 잘 쓸 수 있고 문법도 조금 잡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 근데 막상 쓸려니까 쓸말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쵸? 자 우리 쓸말이 없으실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문장들 논리들 여러분들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할만한 논리들을 다 적어서 여기다 넣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부분 좀 외우시면서 공부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자 우리 마지막에는 요것들 다 배워보고 정리하면서 내가 썼던 문장이 문단이 되었고 문단이 어떻게 됐어요? 에세이가 되었구나 하면서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세심하게 강의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보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그러면은 한강 한강 이 안에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 궁금하시죠?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는 Today's Key Point로 시작을 할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아 오늘 뭐 배우지? 다혜쌤이 핵심 내용을 콕콕 집어주는 그러한 강의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본격적인 강의는요 Let's Study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Let's Study에서는 우리가 토플 라이팅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필수 문법들을 배워볼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재미없어 아 지루해 아 어려워 라고 했던 문법을 조금 재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 문장도 써보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도 잡아본다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우리 문장쓰기가 다가 아니죠 그래서 Let's Study에서는 우리 문단을 써보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논리를 빼내는 Brainstorming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볼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게 아 이 논리로 글을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저희가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복습을 할 수 있도록 Let's Practice 혹은 Let's Review를 준비를 해서 어 내가 이 강의 잘 이해했는지 혹은 어 이 강의 한번 더 들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마무리 강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다혜쌤이 되게 꼼꼼하게 수업을 준비했네 하시는 만큼 여러분들도 빠르게 따라와 주시면 제가 라이팅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TOEFL 스타터 라이팅 지금 다혜쌤의 강의 들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자 일단 TOEFL 스타터 스피킹 조셉쌤의 브레인스토밍 논리랑 다혜쌤의 브레인스토밍 논리랑 저희가 일부러 맞춰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에요 같은 논리를 가지고 글 쓰는 건 어떻게 하지 말하는 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이 논리가 같으면 사실상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간도 절약을 하면서 말하기랑 스피킹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강의 같이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병실 변호사 매체 강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